오늘은 7월 28일 우리 김조사님 늘 전화만 하고 통만 하고 올 시간은 없고 매일매일 궁금해서 가끔 출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니 어저께는 또 도착을 해서 이쁜 최여사가 가라는 포인트에 눈 딱 감고 갔어요 고기가 나오니까 가봐라 해서 갔거든요 세 마리씩이나 잡았어요 이 더운 여름날 사이즈 뭐야 30... 30 좀 넘는 거네요 하나는 조금 모자라는 거긴 한 듯하고 33... 오! 시알 크다 33! 오 좋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잡고 또 방생하고 예쁜 채여서 영업에 잘 쓰세요 이러고 또 세 마리 방생하네요 오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또 위천 강 포인트를 또 오 경치 좋다 하여튼 물가라 너무 좋아요 더우니까 물가를 보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군이 위천 서부권 방향에서 또 고기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와 어저께 그냥 간만에 출주해서 이렇게 고기 세 마리 덩어리 잡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룻밤 33, 34 되네요 오 좋습니다 와 여기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낚시하고 있습니다 군이 위천 강 감사함을 전하면서 또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와... 군이 위천 강 실시간 정보 군이 서부권 보물 포인트입니다 와... 와...